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마음 잘 채스리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수험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수능 때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힘드셨겠지만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기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 잘 보고 꼭 긁었자! 상대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